테슬라의 기술력은 장난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에 좀 잘못된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 이해하기로는 그걸 좀 바로잡고자 그리고 이제 그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얘기하고자 이미 AI를 통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서머라이즈 하고 좀 분석한 거를 구글바드나 챗GPT를 이용해서 정리한 내용을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XAI랑 테슬라는 이미 뮤추얼 베니핏 관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미 얘기를 했죠 이미 그 얘기를 했을 시에 둘이 어떤 법적 계약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라든지 데이터 액세스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이미 XA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XAI가 그록을 만들었죠 그리고 XAI는 AI 파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AI 파워 매니팩트링 시스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테슬라한테 기대했던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 혁신에 대해서 XAI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리 정도의 그런 어시스텐트뿐만 아니라 배터리 매니지먼트부터 해서 여러가지 차량의 인공지능을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불분명한 게 있는데 이 글로벌 트레이닝 하는데 테슬라의 리소스가 얼마나 쓰여졌는지는 이제 언클리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퓨터에 바로 어떻게 썼는지 근데 이제 썼을 거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구글바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게 최GPT나 이런 거를 트레이닝하려면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성능을 올리려면 갑자기 XAI가 뭘 이용해서 뭐 외부에 돈을 주고 했을 수도 있고 투자받은 뭐 다른 어떻게 돈을 융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테슬라가 관여했을 확률이 좀 높죠 근데 이건 확실히 언클리어합니다 지금 뉴스 기사상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이걸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가능성은 좀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에너지 탭을 눌러보면 테슬라에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대단한 거고 테슬라 슈퍼차저와 테슬라 차량의 유기적인 데이터 결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주행거리나 이런 것도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걸 압니다 제가 로드트롤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라든지 그 상태를 알아서 주행거리를 조정한다라든지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든지 다 보여주고 현재 슈퍼차저가 얼마나 붐비는지 속도는 얼마인지 그래서 이걸 정확히 모든 걸 옵티마이즈 해줘서 충전해 아주 정말 경이로운 그러면서 스무스하고 다른 회사랑 비교 불가한 거죠 단순히 일렉트리 파이어메이커처럼 앱으로 정보를 주고 차에서 그냥 이쯤 가겠냐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 맥시멈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써보면은 그런데 이게 미국 한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 데이터라든지 맵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테슬라한테는 지금 한국은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다 제공이 되니까요 이런 걸 토탈로 다 분석해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냐 없냐 그런데 AI가 더 들어가면 더 끝내주게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탑재되면 차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움직이는 어피스같이 꾸미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전혀 세퍼릿 컴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X의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그록을 쓰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독점적 관계지만 이런 지금 리비안과 아마존의 관계를 보면은 맨 처음엔 독점적으로 이 벤을 공급받지만 나중에는 추후 이렇게 딴 회사들도 살 수 있게 당연히 오픈될 겁니다 라이센싱에서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요 다른 회사들은 아직 소프트웨어 디파잉 비행크를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이걸 라이센싱을 해줘서 쓰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 X의가 만든 그록이 테슬라랑 굉장히 유기적으로 얘네들만의 독점적인 관계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라이센싱을 해주려고 해도 일단 거기는 배터리부터 해서 모든 통합형 시스템을 만들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게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이폰 시리 정도인 거죠 큰 의미가 없죠 이거 가져다 쓸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만의 아주 묘한 독점적 관계가 계속 별 무리 없이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별 뭐 배임이라든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지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자꾸 스마트폰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좀 이게 옛날 방식의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한국의 그 특유의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것까지 결합돼서 그런 것 같은데 소비자가 뭐 원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그 모든 차들이 일단 소프트 디파잉 비히클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거는 테슬라가 아니라 GM이죠 GM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레오로 이거 2024년부터 끊어버립니다 페이지아웃 시키죠 소비자가 원하는 걸 쓰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레오로는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 거죠 테슬라한테도 그런 요구가 소비자들이 있었고 근데 GM부터 지금 벌써 끊어버리죠 내년부터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건 얘가 더 문제가 아닌지 근데 이유를 보면요 결국은 그 유기성 유기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 원래 스마트폰 회사들이 그걸 원한 거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장악해가지고 차를 다 먹고 싶어 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용납할 리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통합형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걸 구축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회사들 좋게 생각하면 통합형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서 자기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해계모니적으로도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여기서 테슬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들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로 주식이 좀 많이 내려가긴 했죠 계속 그런 우려들 그리고 어떤 투자기관에서 좀 조정을 많이 한 부분도 여기 영향이 가서 안타깝게 오늘 좀 주식이 많이 내렸는데요 제가 경험하는 게 하긴 이제 전체적인 일반화를 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미 베스트셀링카가 모델 Y입니다 토요다보다도 더 많이 팝니다 근데 여기만 그렇고 딴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딴주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또 다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장점 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참 돈을 저는 많이 세이브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충전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의 그런 인공지능을 통한 옵티마이즈된 경험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기 때문에 여행 가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피력을 했는데 다른 회사는 아직도 형편없죠 정말 최악이죠 고장도 잘 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래서 이게 좀 호불호가 미국 내에서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는 압도적으로 여기서는 너무 잘 팔려서 아마 다른 주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체감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져보니까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세이브 해주고 비슷한 성능의 차량 대비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 건데 유지비가 현격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능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빨리 가는 게 뭐가 좋냐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테슬라가 좀 성능을 더 떨어뜨리고 전기차는 초반에 토크가 많이 나오니까 타이어를 막 갉아먹는다 그러는데 내연기관에서도 성능 좋은 차들은 타이어를 박살을 내죠 근데 길은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살살 타고 다니니까 타이어가 좀 더 오래가는 착각이 일으켜지는 건데 테슬라가 좀 더 저렴하고 성능을 더 떨어뜨리는 모델을 내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리우스나 이런 친구들을 좀 상대하기 위해서 정말 느리 느리 정말 가속력 떨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아니 하이니케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시장은 시장 또 그런 시장이 있으니까 일단 유럽에서 저가형 차들이 빨리 테슬라가 출시해서 성공하면서 미국에 조금 주행거리를 좀 보조해서 개선해서 미국에도 빨리 좀 더 싸게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요 오늘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엔비디아가 장중에 480을 뚫더라고요 얼마 전에 400을 깨내만에 4 아래로 내려가네만에 하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와서 와 그래서 저는 갑자기 다모다란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모다란 교수님이 470불일 때 야 이거 오버밸류다 얘네가 앞으로 미래의 가치나 미래 팔아먹을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의 대가죠 자기가 만든 특수의 밸류에이션 모델도 갖고 계시고 뭐 하고 5월 해도 넌 240불이다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내려가니까요 근데 다시 아 그러니까요 이런 대가 분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미친 듯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생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강하게 잘 견뎌주죠 고금리에도 근데 물론 이제 장 후에는 역시 역파를 좀 이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거 얘기한 게 여름이거든요 근데 꽤 그래도 몇 달 지났는데도 들어맞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확률을 좀 높이려고 한번 저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반도체 있어서 결국 이런 트레이닝을 하려면 결국 다 좋은 칩들이 있어야 되는데 캐논이 이제 asml한테 도전장을 냈는데요 현재 반도체를 보면요 물론 뭐 어니링이라든지 특수 장비들도 약간 버틀렉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패터닝 나노 패터닝이 가장 비싸고 핵심이고 좀 버틀렉이죠 그러니까 asml이 그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날뛰고 다들 asml asml 와 옛날에는 이거 전공하거나 이 분야 있는 사람만 하던데 요즘 한국의 전국민 대부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asml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원래 정말 특정 장비회사였는데 그 정도로 패터닝이 중요하다는 건데 장비값도 엄청 비싸죠 아니 자꾸 선당 공정만 생각하셔서 그런데 얘네들이 만든 장비가요 좀 쌀 뿐이지 좀 떨어지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asml이 근데 이제 캐논이 나노 임프린트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도장 찍는 겁니다 리지스트 깔고 uv 큐어러블 한 걸 하던가 뭐 여러가지 큐어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메스터몰드는 이빔이나 이런 걸로 만들겠죠 이빔 리소로 이미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패터닝 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찍으면 도장 찍듯이 찍으면 한 방에 이제 패턴이 나오니까 더 싸게 한 디짓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캐논이 그러니까 asml이 뭐 천억에 팔면 자기는 백억에 만들고 오천억에 팔면 한 오백억에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more affordable 5nm 짜리 오나노만 해도 대단한 거죠 뭐 시제품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더 큰 판을 지금 흔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버틀렉이니까 다들 요기 뒤가 문제거든요 사실 다른 장비들은 쉽게 꾸밉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또 너무 그렇게 그냥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이 M1 프로 M1 맥스 2년이 지나도 커스텀 칩이면 4K 60프레임으로도 렌더링해서 잘만 쓰더라 커스텀 칩의 위력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성능을 자기 플랫폼에 맞춰서 만들면 더 점핑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요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ASML의 장비를 너도나도 아니 만들지도 못하고 다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짜 유명 테크니션과 박사국 인력이 갈려가지고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도 못합니다 ASML이 그러니까 TSMC라든지 파운더리를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파운더리한테 독점적 구조가 가는데 자기 커스텀 칩을 만들려면 걔네들한테 돈을 왕창 줘야 되고 발주도 왕창 해야 되고 이런 구조 때문에 커스텀 칩에 대한 발전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바틀렉이니까 캐논이 이런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소품종 다생산의 파운더리를 구축해보겠다 더 큰 그림을 이번에는 그래서 좀 크게 그 부분이 와 닿았습니다 사실 이 나노인프린트라는 장비는요 10년 전에도 캐논이 만들려고 주구장창 노력을 했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번째인가요 밀어붙이는 게 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한다라는 게 돈도 많이 까먹었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판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참 끊기는 모습에는 박스 쳐주고 싶지만 단지 이제 그런 정치 구현 구도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좀 의미있게 다가와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 완성된 장비 프로토타입까지 나왔는데도 고객사를 찾지 못해서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지 왜냐하면 수요는 덜 꿇고 있거든요 이런 커스텀 칩 이 AI 때문에 미쳐 돌아가시는 AI 때문에 커스텀 칩은 주구장창 만들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거고 TSMC가 워낙 막감함에도 혼자 다 못해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대를 걸면서 이렇게 하는 제가 멱살 잡고 시장 상황이 삼성을 지켜준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 흔드는 거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봐야 안다 마지막은요 테슬라는 직접 이거는 세퍼리 컴페니가 아니죠 직접 테슬라가 솔라 패널을 팝니다 근데 아픈 손가락이죠 별로 손가락을 못 보죠 ESS는 엄청 재미를 보고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테슬라가 싸우 예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것도 제가 테슬라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눈이 얘기를 했는데 어 논문들 가끔 저도 봅니다 근데 요즘은 논문을 잘 잘 얘기를 안 하죠 어 왜냐하면은 양산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패러블 스카이 발음하기도 힘든 저게 뭐 템덤 셀로 막 30% 가까운 에피션시를 나타내고 아 뭐 이런 구조니 저런 구조니 막 정말 엄청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엄청 쌓았네요 ITO도 보이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엄청 효율을 높게 해서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면서 효율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뭐 생산성이 되네 마네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리뷰 페이퍼나 이런 걸 봐보면요 안전성이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전성이 왜냐하면 햇빛에 오랫동안 지금 현재 솔라 패널은 20년에서 30년 실리콘 베이스로 만드는 거 걔네들은 뭐 30년 가까이도 내구성을 물론 100%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하게 뭐 한 80% 이렇게 되나요 뭐 30년 유지해 주니까 땡볕 아래 견디는 유기 유무기 복합이긴 한데 견딜 수 있을지 항상 스테빌리티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산도 문제지만 양산 하더라도 애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 정말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덜 읽게 되더라고요 회사에 오래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학계를 또 비웃었는지 충분히 저도 이해하게 되더라 저도 이제 회사 밥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미 싸게 만들 수 있는 솔라 패널로 요즘 그래도 각광받고 있는 플로팅 솔라라 그래서요 호수 위에 솔라 패널을 깐다든지 바다 위에 깐다든지 근데 이제 소금기가 있으니까 부식이라든지 새들에 대한 배설물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재미났던 핵심은 이 쿨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호수나 바다나 이 물로 인해서 식혀지니까 효율이 up to 15%나 더 나온답니다 아 이거 참 아니 솔라 패널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미친 듯이 하는데 그냥 물 위에 띄우면은 이 식혀져가지고 효율이 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용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나 보급하는데 더 파업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진짜 더 요즘은 각광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솔라 패널이 저렇게 땡볕을 받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열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막 동난한다는 둥 이게 다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가볍기도 하지만 이제 올리려면 근데 이제 메탈로 쓰는 이유가 가볍게만 하려고 그러면 플라스틱도 있고 특히 나무 재질을 안 쓰는 게 저기 열받으면요 열받으면 효율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지역에 가면은 솔라 패널 효율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시원하면서 해는 잘 드는 이것도 캘리포니아가 딱이죠 자 여기 축복받는 동네입니다 날씨 하나는 진짜 그러니까 열받아서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메탈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열전도율도 좋고 메탈에는 불 붙일 일이 없으니까 나무나 플라스틱은 녹아버리죠 열받으면 잘못하다간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다 위에 그리고 여기는요 빈 땅에도 허가를 받아야지 솔라 패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에서는 그냥 황무지거나 이래도 그거 자체로도 자연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예 반론도 참 쉽지 않죠 요즘은 땅 위에 뭘 하기가 그러니까 살아만 안 사는데도 예 그런 저항도 있더라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뭘 하기가 어려운데 점점 더 오지를 찾아서 그러면 이제 좀 근데 물론 이제 조류라든지 이게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이것도 다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데 그것도 또 캘리포니아 앞바닥에 있네요 참 여긴 날씨 하나는 예 잔잔한데 좀 예 이런걸 많이 깔면은 이 부족한 전력공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